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손절해야 한다. 만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가족이라면 1년에 몇 번 보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가 나를 올가미에 씌워놓고 힘들게 한다면 반드시 탈출해야 한다. 첫 번째 한숨 쉬는 사람들이다. 개미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숨을 계속 쉬면 개미가 어떻게 될까? 안타깝게도 개미는 슬픈 결말을 맞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친한 후배 중에 말끝마다 한숨을 쉬는 사람이 있다. 그 한숨 소리를 듣고 있자면 짜증이 일어난다. 자신의 삶만 힘든 게 아니다. 나 또한 어지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한숨은 안 쉰다. 한숨 대신 큰숨을 쉰다. 한숨은 목에서 나오는 숨이지만 큰숨은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숨이다. 지인 중에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이 있어서 한숨 대신 큰숨을 쉬라고 했더니 이제는 큰숨을 쉰다. 점점 공황장애도 좋아지고 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어도 한숨 쉬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전염될 확률이 높다. 예전에 산밭에 쑥이 크면 곧게 자란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내 주위의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일 것이다. 쑥은 원래 넓게 퍼진다. 그러나 곧게 자라는 산밭에 있으면 저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는 것이다. 맹모삼천지교가 생각난다. 내 주변에 한숨 쉬는 사람들이 있다면 손절하자. 그 사람이 연락이 온다면 받겠지만 내가 먼저 연락할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 만족할 줄 알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늘 부유하고 즐거우며 평온하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한 듯하지만 가난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한 듯하지만 부유하다. 감정과 생각에 매달림, 자기중심적 사고도 의심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 의심은 분노를 일으키는 요인이며 사의를 떼어놓는 복이며 서로의 생명을 손상시키는 칼날이고 서로의 마음을 괴롭히는 가시다. 행복은 작은 재물에 있고 행운은 작은 소망에 있는 것이니 주어진 환경을 답답하게 생각지 말고 분해 넘치는 생활에 유혹되어 위태롭게 살지를 말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그 정확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데 큰 돈이 아니라 작은 돈을 가지고도 지저분하게 구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좋지 않게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어 급하게 10만 원 정도를 빌리게 되었다면 그 돈은 정확히 그걸 돌려주기로 한 날짜에 돌려주어야 한다. 물론 사정이 어려워서 또는 다른 급한 이유가 생겨서 제 날짜에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이유를 포함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계속해서 주어야 할 날짜를 미루거나 빌려준 사람이 그 돈에 대해 말을 하기 전까지는 전혀 내색하지 않고 심지어는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사소한 돈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색안경을 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그냥 끊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고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시간적 에너지적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큰 돈이 아니라면 그 돈은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그냥 없는 셈 쳐도 괜찮다. 이런 사람이 장기적으로 당신의 인생에 미칠 악영향을 생각하면 그건 무척 저렴한 수업료이다.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다. 내 돈은 내 돈 내 돈도 내 돈 앉아서 꿔주고 서서 받는다는 속담이 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듯 돈 꿔갈 때는 금방 갚을 것처럼 하면서 그 이후는 돌변한다. 더구나 기분 나쁜 건 돈 꿔간 사람은 오피스텔 투자도 하고 차도 바꾼다는 것이다. 지인이 돈을 꿔달라고 하면 그냥 주라고 했던 말이 있다. 사람 잃고 돈 잃지 말고 그냥 주라는 것이다. 대신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돈의 한도를 정하라고 한다. 없는 데선 나라님도 욕한다지만 시도 때도 없이 남의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내 욕을 할 가능성도 높다. 거짓까지 보태서 말이다. 직장 상사에 대한 불만은 직장을 다니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해소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다면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있다고 봐야 한다. 사람을 쓸 때는 그 장점만을 취하고 단점은 상관하지 말며 결점을 보이지 않는 인간은 위선자니 경계를 늦추지 말라. 내가 남을 믿으면 남도 나를 믿는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형제처럼 가까워지며 내가 남을 의심하면 남도 나를 의심하니 그렇게 되면 나 이외의 사람은 모두 나의 적이다. 긍정의 힘으로 똘똘 뭉친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한다. 긍정의 힘 또한 전염되니까 부정의 기운이 충만한 사람과 어울리면 나 또한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하는 속담이 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될 수는 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되는 경우라면 한두 번은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닌 그냥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이 습관인 사람과의 관계는 분명히 좋은 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사실 지각을 자주 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지각을 자주 하는데 이들은 자신의 시간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반면 다른 사람의 시간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특히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10분, 20분 기다리는 것에 대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도 자신이 먼저 왔을 때 다른 사람이 늦게 온 것에 대해 핀잔을 주거나 대화 사이사이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지각에 대해 어필하는 사람이라면 너의 인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 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인데 자신의 시간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중에 하나다. 사람들 중에는 유독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이 친구라면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사람을 애인으로 둔 사람이다. 폭력적인 성향의 사람을 곁에 두면 반드시 문제가 된다. 맨 정신이든 술에 취해서 그러는 것이든 일정한 수준의 선을 넘는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굳이 곁에 두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폭력의 대상을 가리지 않고 결국에는 그 폭력이 언제든지 나에게도 향할 수 있다. 인간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이다. 이런 사람은 그냥 버리고 더 겸속하고 진실한 사람과 잘 지내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세상에 폭력적인 사람보다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인생이 항상 생각한 대로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몸과 정신을 꾸준히 단련시켜야 된다.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도 몸과 정신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할 수 없고 최악의 경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더라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재능을 타고났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이 못하는 경우가 있고 남이 하는 일을 나는 못하는 경우가 있나니 그 능한 재능이 바로 내게 맡겨진 사명이여 내가 해야 할 책임이여 직분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악을 짓고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며 점점 악의 구렁에 빠져들어가고 제 스스로 지은 악업에서 일어나는 불길에 제 몸을 태우며 괴로워한다. 사람이 의심스러우면 쓰지 말고 이미 쓴 사람이면 의심을 말라. 내가 남을 의심하면 그 사람도 나를 의심하니 그러므로 의심하는 마음은 본래 나에게서 먼저 시작된 것이다. 사람들은 악이 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는 것이요. 선이 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뿐이다. 인생 행로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 이는 황금을 주는 이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아니한다. 인간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폭력적인 성향이 있거나 당신과 맞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맞추어가는 노력을 한다는 것은 매우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일이다. 설사관계를 끊어야 할 사람이 가족이 될지라도 당신의 인생을 좀 먹는 관계는 반드시 끊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 공지사항입니다. 구독자분들 중 저희에게 후원을 하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감사함과 뿌듯함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후원은 저희의 처음 취지와는 많이 달라서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후원 대신 간접 후원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생필품 구매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살펴보시고 해당 링크로 구매해 주시면 일정 부분은 저희에게 수수료로 남겨집니다. 부족한 저희 채널에 관심을 가져주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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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